빈대는 야행성으로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요. 보통은 갈색이지만 피를 빨게 되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. 크기는 작지만 한 번에 여러 곳을 물고 물린 곳은 괴로울 정도로 간지러운 것이 특징입니다.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빈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. 빈대 서식처를 파악하고 찾아내는 것 자체가 작업자들만의 노하우입니다. 그런데 이 퇴치제가 사람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요?